자, 이어서 다음 지역으로 또 가볼까요? 네, 다음 지역은 평택, 그 중에서도 서평택 화양지구에 분양하는 대우건설의 프루지오 단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평택 프루지오 센터파인인데요. 이 단지는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평택 화양지구에 공급됩니다. 사실 화양지구는 지난해 중반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분양 성적이 좋지 않았던 때도 있는데요. 서평택 업무지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배후효과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등으로 인해 반전을 이뤄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9층 8개동으로 구성됐고요. 총 851가구를 공급합니다. 모두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타입별 분양세대는 74제곱미터A가 99세대, 74제곱미터B 100세대, 84제곱미터A가 431세대, 84제곱미터B 110세대, 84제곱미터C가 103세대, 120제곱미터A가 4세대, 120제곱미터B가 4세대로 중대형 평영수를 고루 갖췄습니다.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1,395만 원이고요.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 대출 조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평택 부동산 시장은 사실 GTX와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려울 텐데요. 지난 1월 25일 정부가 GTX 신호선을 평택과 아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평택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가 다소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건설 중인 평택선을 통해 평택역과 안중역이 연결되면 화양진구와 평택 서부 부동산 시장에도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은 올해 개통 예정입니다. 단지에는 다양한 특화 설계가 적용됩니다. 대우건설 측은 아파트 인면 디자인 외관에 프로지오의 브리티쉬 그린 색상을 사용해 프로지오만의 상징성을 나타냈고 문주 디자인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이외에 드레스룸에는 천정형 제습기가 설치되고요. 실별 온도 제어 시스템도 적용됐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독서실과 카페, 스튜디오, 피트니스클럽과 골프클럽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분양 일정은 3월 7일 특별공급, 8일 1순위 청약, 11일 2순위, 15일 당첨자 발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11월입니다. 교통호재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교통호재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습니다.